신기한 보드게임! 돌이 꼭 보드게임판처럼 생겼네? 이건... 주사위 같은데? 여기가 어디야? 보드게임. 출구를 향해 달려 속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드게임 속이라고?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때마다 할 일이 좋아지는데 일을 무사히 끝내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길을 벗어나서 다음 칸으로 가면 안됩니다. 꼭 길을 따라가세요. 알았어! 시작해볼까? 아! 잡니다! 가자! 잡아둑! 펭토킹! 축하합니다. 이번 칸에는 할 일 대신 선물이 있습니다. 으악! 초콜릿이다! 으악! 먹으실 때도 있어! 이 게임 맘에 드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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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속 해볼까? 으악! 이번 단계는 불을 뿜는 분수를 달려입니다. 불을 뿜는 분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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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불이잖아! 으악! 펭토킹 동작 되겠다! 저 불 속을 지나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길 어떻게 지나가! 여기서 게임을 멈추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속에서 영원히 못 나가게 됩니다. 뭐라고? 으악! 전단 어떡해! 우리 여기서 살아야 돼? 걱정 마! 친구들이 있잖아! 요! 카붓! 난 파이어트럭 다이어! 이런! 우리잖아! 숄더 워프즈! 안! 퐁! 버블버블 퐁! 레스크레이더 반취! 아휴... 이제 끝났나 봐... 모두 수고했다. 어서 나가자. 이거이거... 왠지 불길한데... 어머머! 끝난 게 아닌가요? 아, 실수. 이번 단계는 떨어지는 돌로 만든 몬스터입니다. 아휴... 란탈마키아! 우리 여기서 못나갈 것 같다! 아니다.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았다. 페트론 레스! 더블 합쳐자! 맞다! 슈퍼 페트론! 첫탄! 보고만 있으라고! 저게 슈퍼 페트론! 엄청 크다! 아휴... 모두 풀파워다. 알았어! 슈퍼 페트론 슈퍼! 아휴... 아휴... 슈퍼 페트론 최고! 슈퍼 페트론 최고! 흠... 흠... 흠...